아마 입다도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는 자기 딸이 마중 나올 걸 알면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실제로 그의 딸을 번제로 들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입다를 좁게 평하지는 않습니다 입다가 너무 성급해서 서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여러 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서원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입다가 함부로 서원해서 자기 딸 죽였다고 정말 입다가 성격이 급해서 급하게 함부로 서원을 한 것일까 그럼 만약에 입다가 서원을 잘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함부로 서원했다면 그런 서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서원한 것은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딸 죽이고 먼 복을 받으려고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낫죠 성격 급해서 잘못 서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입다가 성격이 급하다는 그런 내용을 보이지 않습니다 입다는 장노들이 찾아와서 장관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나를 장관으로 삼는다고?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나를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냐고 그리고 만약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말 나를 당신들의 머리로 그렇게 삼을 거냐고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선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침략했냐고 그리고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조례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합니다 성격 급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전쟁을 치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다 아뢰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에도 자기가 그냥 급해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감동 가운데 서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평소에도 아버지가 실수를 많이 하고 아버지가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 딸이 아버지가 내뱉었던 그 말대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?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것을 보면 입다의 딸이 봤을 때는 그 아버지가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입다가 서원을 잘못해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서원을 함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입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그 앞에 입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스의 기자는 위대한 그 다윗이나 위대한 사무엘 못지않게 이 입다가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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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들은